앉아요. 일찍 출근하는 이유가 있어요? 아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서. 아, 그게 질문이었어요? 네. 궁금한 건 못 찾는 성격이라. 봉푸드가 좋아서? 빨리 애정 붙이려고요. 그래야 일할 때 즐겁잖아요. 아무튼 독특해요. 칭찬 감사합니다. 칭찬이라고는 안 했습니다. 오늘 교육은 조리 실습입니다. 왜 이러나요? 조리 실습을 여기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뒷말이 있어요. 마저 들어요. 네. 직접 만들어 보고 레시피 숙지한 후에 근무지 발령 날 겁니다. 이제 이동하세요. 네. 아, 교육은 제가 안 합니다. 네. 안 궁금해요? 뭐가요? 내가 교육 안 하는 거. 안 궁금합니다. 아... 하... 뭔가 핀트가 안 맞아 나랑은. 하... 안 맞아. 하... 하... 하...